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지 뿔도 없는 게 스쳐간의 파노라마처럼 난 풍경은 걷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묻어가고 뒤집어 없는 가족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다 들여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지 뿔도 없는 게 스쳐간의 파노라마처럼 떠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